국내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열흘째 확진 사례가 61건으로 늘었습니다.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기준 누적 확진 사례는 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전날 경기 여주, 시흥, 연천, 충남 아산, 강원 고성 등 농장에서 8건이 확인된 데 이어 전남 무한에서도 1건이 추가됐습니다. 확진된 농장 61곳에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되는 소는 4,107마리입니다. 방역당국은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확진 사례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